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7일 밤 10시에 방송된 미스트로 시즌2의 네 번째 방송 팀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팀 미션이 마무리됐는데요. 본선 1라운드 팀 미션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황우림이 진을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황우림이 이렇게 진으로 선정이 돼서 발표가 돼서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돌부 출신이죠. 황우림.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어제 본선 1라운드에 진출한 팀이 모두 49개 팀인데요. 합격자로 2라운드에 올라간 팀이 31개 팀이었고요. 탈락자 중에서 3팀이 구제가 됐습니다. 추가 합격자로 발표가 됐는데 세 번째로 지금 예선전에 진을 차지했던 윤태화가 발표가 되자. 자 보십시오. 너무 좋아하고 세 번째로 발표가 된 거예요. 어제 추가 합격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두 본선 2라운드에는 31명의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 3명에서 34개 팀이 본선 2라운드를 진행하는데 어제 3명의 추가 합격자 중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윤태화의 모습입니다. 너무 기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입니다. 자 현역부 B의 윤태화. 아 정말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발표였고요. 경연 자체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무대가 너무 화려했습니다. 너무 웅장했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본선 1라운드에서 진을 차지한 황우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황우림은 아이돌부입니다. 걸그룹 출신인데요. 나이가 1996년생으로 25세인데요. JYP 오디션에 1등으로 들어간 연습생 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걸그룹에서 2015년에 데뷔를 했다가요. 이게 2019년에 해체가 돼가지고요. 2019년 또다시 핑크레이디 걸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핑크레이디가 뮤지컬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함께 출연을 해서 지금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황우림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이돌 출신입니다. 아이돌부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게 황우림의 모습인데요. 고향은 경기도 김포시네요. 키가 167cm고요.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황우림입니다. 그리고 믹스나인이라고 하는 오디션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황우림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걸그룹 플레이백의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2019년에 해체가 됐고요. 또다시 핑크레이디로 재대뷰했는데 이 핑크레이디가 뮤지컬 그리스에 출연을 하게 돼서 뮤지컬 배우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뛰어난 가창력과 춤 실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선 1라운드 팀 미션에서 이 황우림이 당당하게 진을 차지한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소속사는 오디컴팬이네요. 자 이게 황우림의 멋진 모습입니다. 키가 167cm니까 상당히 큰 키죠. 자 그렇습니다. 걸그룹 중에서는 보통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황우림의 모습입니다. 아이돌부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걸그룹 출신이면서 뮤지컬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황우림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뮤지컬 배우 이렇게 써있죠. 뮤지컬 배우 가수 황우림 나이 프로필 나이는 25세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간단하지만 어제 방송된 미스트로 시즌2의 사회방송 팀 미션 마무리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여기에서 모두 본선 1라운드에 올라갔던 49개 팀 중에서 31개 팀이 합격자로 2라운드에 올라갔고요. 3개 팀이 추가 합격자가 돼서 34개 팀이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화제를 모았던 예선전에 진 윤태화가 탈락을 했는데요. 추가 합격자로 2라운드에 올라갔던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